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강의를 받거나 도움을 받고 혹은 앱을 설치한다던가 그런 원격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앱을 가진 사람은 앱스토어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로 가면은요 아래쪽에 여기에 앱이라는 것이 터치가 된 상태에서 저의 검색창에 보면 앱 및 게임물 이라는 이런 글자가 떠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자판기가 떠요 여기서 팀비우라고 이렇게 칩니다 보세요 여기 팀비우라고 쳤죠 자판기에서 팀비우라고 입력해서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격 제어용 팀비우가 있고 여기에 팀비우 킥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 팀비우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설치하는 거고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팀비우 킥스포트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아래쪽 걸 설치해야 돼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팀비우 킥스포트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걸 터치해서 설치해 보겠어요 팀비우 킥스포트를 터치하면요 이렇게 팀비우 킥스포트 이렇게 뜹니다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께서 동영상 제작 강의를 받거나 혹은 어떤 앱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팀비우 킥스포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이콘은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런 아이콘을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하단에 설치하고 있죠 설치 이걸 터치합니다 자 설치를 터치하면은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되면 곧 열기가 뜰 것입니다 이 팀비우 킥스포트는 자 이렇게 금시 열기가 뜯죠 그럼 설치가 된 겁니다 팀비우 킥스포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설치하는데 컴퓨터에서 상대방이 컴퓨터나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서 팀비우를 설치한 사람이 연결해서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열기를 터치하겠어요 열기를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여기서 요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크하는 데 있죠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 동원이 한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다 터치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4개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동원이 하고 계속하기 동원이 하고 계속하기 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1분에 share full control of your apps 당신의 앱을 완전히 컨트롤 하는 것을 공유한다 해놓고 장치 정보 확인이 있고 트랜스퍼 파일을 또 공유하는 데도 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get started 시작하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장치 액세스 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항상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을 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get started 이것을 터치합니다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오면서 뭐라고 뜨냐면요 삼성록스 공지사항에서 모바일 기계에서 향상된 삼성록스 부안 기능을 실행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계속하려면 삼성록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했죠 그래서 이게 동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터치합니다 동의를 터치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킥스포트의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겠느냐 했죠 그럼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건 허용 안 해도 됩니다 허용을 터치합니다 일단 허용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특별한 앱 액세스 필요하다 킥스포트가 다른 앱 위에 표시하려면은 다른 앱 위에 표시하려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장치 설정에서 이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다른 앱 위에 표시하도록 허용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이 위에 다른 앱에 표시하는 앱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킥스포트가 여기 나와요 이 킥스포트가 안보이면 찾으세요 찾아서 여기에 요것을 동그라미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킥스포트가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뒤로 가겠죠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어의 아이디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1 848 805 687 이렇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 팀 뷰어 킥스포트의 아이디를 팀 뷰어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전화로 상대방과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자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이디 이것을 전화로 온 카톡으로 불러줍니다 불러두면 상대방의 연결 시도를 할 것입니다 자 상대방의 연결 시도를 이렇게 상대방의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뜰 때 액세스 거부가 있고요 체크가 있어요 액세스 거부하면 연결이 안되겠죠 이걸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가 정보 확인해서 장치에 대한 원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이 사용자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했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터치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체크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석송입니다 석송의 팀 뷰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음 했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석송이라는 사람이 시도를 합니다 대한민국이고 비상업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I want to allow access 접근을 허루하고 싶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해약 계수기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라는 글자가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계속을 팍 터치합니다 그러면 원격 지원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했죠 그러면 석송 안드로이드 장치를 원격 지원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 정보 검토 이것을 안 보고 그대로 허용 이렇게 해도 되고 꼭 보고 싶으면요 여기에 이 V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까와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허용을 하고 나갑니다 여기에 이런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허용을 다시 터치하고 허용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서 킥스포트로 녹화 킥스포트로 녹화 또는 전송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작하기를 하단의 오른쪽에 시작하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시작하기를 터치하면 상대방과 연결되어서 진행을 시키면은 상대방에게서 강의를 받거나 혹은 앱 설치에 도움을 받거나 파일 전송을 받거나 이런 여러가지 원격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팀 비우어 킥스포트 설치하고 설정하는 빵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